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빠른 것도 난 싫어 떠나 사랑을 말하지마 그건 좀 곤란해 진짜 사랑이란 건 저 느낌이라던데 나도 사랑을 하지마 조금 더 기다려 진짜 사랑한다면 조금 더 잡아주겠지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단순해도 난 싫어 너를 만나자고 너는 나를 찾아와도 나는 너를 몰라 너를 만날 수가 없잖아 너는 사랑을 말하지마 그건 좀 곤란해 진짜 사랑이란 건 서로 느낌이라는데 나는 사랑을 아직 몰라 조금 더 기다려 진짜 사랑한다면 조금 더 참아주겠지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빠른 것도 난 싫어 나를 만나자고 너는 나를 찾아와도 나는 너를 몰라 너를 만날 수가 없잖아 나는 만나자고 너는 나를 찾아와도 나는 너를 몰라 너를 만날 수가 없잖아 나를 만나자고 너는 나를 찾아와도 나는 너를 몰라 너를 만나자고 너는 나를 찾아와도 나는 너를 몰라 너를 만나 수가 없잖아 나를 찾아와도 나는 너를 만나 Там인이 아니라 너를 사과 grandchildren 나는 너는 나를 찾아와도 나는 너를 dislike 나는 너를 만나서 연구 dev sala reviews 감사합니다.